디즈니, 시오, 바바일 거는 월요일 디즈니, 주주들에게 플로리다 주지사론 드사티스의 회사에 대한 행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딱 플로리다 주는 디즈니. 월드를 포함하고 둘러싸고 있는 땅에 대한 디즈니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를 쉬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움직임은 반대자들이 동성애자를 말하지 말라는 법안인 플로리다 학교에서 lgbtq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된 법안의 반대안내에 나왔습니다. 연례주주 총회에서 싸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아이가는 회사의 행동에 대해 현재까지 가장 공개적인 변호를 했으며 플로리다의 행동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요점은 회사가 취한 입장에 대해 단순히 보복하기 위해 그러한 노력을 망치는 어떤 행동도 단지 단결적인 것이 아니다. 밤블로리다적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디즈니는 테나 파크와 그 주변의 토지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힘을 가지고 50년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은 모두 디즈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리디크리크 개선 구역으로 알려진 자치단체를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돈트세이게의 법안을 둘러싼 싸움 이후 플로리다는 처음의 지역구를 회차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풀리다 중부지방정부에 10억 달러 이상의 채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것은 대신 국가가 이사회 구성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란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주세 이사회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름을 바꾼 오렌지 카운티 관광감독구역의 토지 이용 권한이 박탈되었고 리디크리크가의 합의를 통해 디즈니에 직접 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디즈니의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판해온 데이산티스를 포함한 주 공무원들의 새로운 비판을 촉발시켰습니다. 월요일 데이산티스는 디즈니의 특별과세 구역을 전당하는 채임이사회에 대한 국가조사를 명령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에타 데임몽은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그의 최근 반격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멜리나 미길 총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이산티스는 리디크리크 개선 구역 이사회를 협박적이고 자기거래적인 춤류 비난했으며 이사회를 인수하려는 그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윤리적 위반을 비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데이산티스의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그의 행동부가 권력을 되찾고 잠재적으로 디즈니에 대한 보복을 추구함에 따라 옵션이 테이블 위에 다시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는 특별한 기업이익을 유지하고 플로리다 법을 피하기 위해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당가구 데이산티스 대변인 채르미 네드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데이산티스 주지사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구 말한 것처럼 매트폰의 발언은 아이고가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아이고의 발언에 이어 데이산티스 사무실은 기업은 수정원법 제1조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체 정부를 운영하고 플로리다 법의 범위 바뀌어 운영할 권리는 없습니다. 플로리다 주입법부와 데이산티스 주지사는 디즈니를 공평한 경쟁의 장에 놓기 위해 노력했고 디즈니는 11시간 만에 플로리다에 적법팔해 제정된 법안을 훼손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디즈니는 일부 디즈니 직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한 후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의 여교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췄습니다. 아이고는 기준이가 그 자리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는 우리는 플로리다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봉사, 세금, 관광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에도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국가가 우리를 위해 해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해왔습니다. 그것은 양반향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고는 국가가 디즈니의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는 회사는 개인이 가는 것처럼 원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사는 디즈니가 취한 입장에 대해 매우 화가 났고 사실상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도 특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측 매우 중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는 디즈니가 향후 10년 동안 디즈니 월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투자가 13,000개의 새로운 디즈니 일자리와 수천 개의 다른 간점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로 끌어뜨리고 더 많은 세금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는 플로리다의 법안에 간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회사에 의문을 제기한 주주들로부터 후속 질문을 받았습니다.